기상캐스터 배혜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창고 지붕이 꺼지며 건물이 주저앉습니다. 내부에선 철제 구조물이 휘어지면서 시설과 장비를 덮쳤습니다. 피해 신고조차 쉽지 않아 막막하기만 합니다. 공단에서는 시에다 신고하라고, 시에서는 동사무소 신고하라고 그런 식으로만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다른 공장에선 주저앉은 지붕을 복구하기 위해 대형 기중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지지대가 찌그러져 철거를 피할 수 없지만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어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대가 찌그러진 상태이고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눈이 그치면서 본격적인 제설 작업이 시작됐지만 일부 도로가 얼어붙어 통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가 산단이잖아요. 제설이 시내 쪽하고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설이 너무 안 됐죠. 그냥 힘들었어요. 군산 선유도엔 60cm가 넘는 눈이 내리는 등 이번 폭설은 주로 서해안 일대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군산과 고창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육묘장 20여 동이 무너지는 등 1.8헥타르 면적의 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